어쩐 일이야 동서? 온단 얘기 없었잖아 형님 형님 제가 이렇게 막 연락도 없이 오면 귀찮으세요? 아니 귀찮다니 혹시라도 내가 집에 없으면 헛걸음 할까봐 그러지 헛걸음이면 어때요 형님 보고 싶어서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확 좋아지거든요 아휴 동서는 정말 어른들한테 이쁨 받기 딱 좋아 그래서 형님도 저 이뻐하시잖아요 그래 이쁘다 이뻐 이거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왔어요 냄새가 끝내주네 뭘 이렇게 해왔어 형님 전에 보니까 갈비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살짝 해봤어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동서 진짜 대단하네 요즘에는 인스타나 유튜브에 딱 치기만 하면 레시피 A부터 Z까지 쫙 알려주니까요 음식하기 편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맛도 좋더라고요 정성이다 정성 뭘 또 이렇게나 많이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당분간 고마워 동서 형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 엄청 뿌듯해요 자주 해다 드릴게요 나 기대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어차피 저희 거 하면서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형님 저 가볼게요 왜 이왕 왔는데 좀 이따 같이 저녁 먹고 가지 아니에요 승윤씨 곧 올 텐데요 집에 가봐야죠 갈라면 또 한참이네 그래도 형님이 좋아해 주셨으니까요 전 다 괜찮아요 형님 그럼 갈 때 택시 타고 가 이거 차비 어 형님 진짜 이러시면 저 서운해요 그럼 다음에 부담스러워서 못 오잖아요 그냥 언제든 반갑게 문만 열어주시면 전 그걸로 됐어요 내가 동서를 아주 잘 만났네 복덩이야 복덩이 온 집안 식구가 다 저를 복덩이 복덩이 해주시니까 정말 복덩이 된 기분이에요 형님 그럼 쉬세요 저 가볼게요 어머 서방님 웬일이세요? 집사람 여기 왔다고 해서 퇴근하는 길에 픽업해서 가려고 왔어요 어딨어요 집사람? 나도 제수씨 왔다 그래서 부랴부랴 왔는데 이미 갔다던데 그래요? 언제쯤 갔어요 형수? 아 그게 제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됐다 엇갈렸나 보지 뭐 온 김에 저녁 먹고 가 그래요 서방님 어차피 동서가 해온 갈비찜이랑 반찬들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집사람 집에서 저 기다리는 모양인데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누가 신혼 아니랄까봐 그러게 말이에요 같이 저녁 먹고 가면 좋은데 다음에 정식으로 올게요 집사람이랑 같이요 아차 형수님 고마워요 어머 제가 뭐 고마운 일 했어요? 아니 기련이한테 너무 잘해주셔서요 동서가 이쁨 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죠 저도 사람이에요 서방님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것도 있는 거라고요 하여간 형 형수 다 고마워요 저 가볼게요 조심해서 가라 가서 연락하고 잠시 후 당신 승윤이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어떻게 얘기해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건데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수씨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그러게 내가 어디 잘 놓고 깜빡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볼게 당신 항상 현금 그 자리에 두잖아 그걸 왜 깜빡하겠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말이야 제수씨는 승윤이한테 여기 있는다고 한 모양인데 나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뭔가 엇갈렸나 보지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여보 한 달 후 시아버지 생신 동서지간의 오해가 좋은 걸 보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은 모양이다 며느리 복이 있는 거지 당신도 참 그게 그거지 뭐야 영재간의 사이가 좋으니까 며느리들끼리도 좋을 수밖에 너희는 어떻게 동기간에 시기 질투 하나 없이 다툼도 없이 이렇게 잘 지냈니? 동서가요 어머님 하는 집마다 예쁘잖아요 그건 그렇긴 해 오늘도 봐라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음식 다 해가지고 오고 그러게요 어머님 벌써 며칠 전부터 자기가 다 해갈 테니까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고맙지 뭐예요 아 아니에요 형님은 일 때문에 바쁘시고 저야 뭐 그냥 살림만 하니까 제가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큰애도 너무 작은애한테만 맡기지 말고 덥고 그래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법이야 그럼요 아버님 아우 아버님 제가 다 해도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형님이요 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말년 보기 좋아요 아들 두 녀석은 일바쁘단 핑계로 아버지 생신도 제끼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더더 잘할게요 그쵸 형님? 잠시 후 잠시 후 형님 이따가 잠깐 형님 집에 들러도 될까요? 어? 왜? 동서도 음식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 어머 형님 저 형님 댁 가는 거 싫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휴 그래 가자 가 와 진짜죠? 전 왜 이렇게 저희 집보다 형님 집이 더 좋을까 몰라요 집이 커서 그런가? 아님 우리 집이 월세라 그런가? 얼른 얼른 열심히 모아서 동선에도 집 사면 되지 그래야죠 아휴 제가 아주 그냥 월급쟁이 남편만 나가지고 아끼면서 사느라고 죽겠어 정말 아주버님처럼 이의도 사업 같은 거 하면 그런 소리 말어 우리 친정 얘기 내가 안 했어? 친정아버지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고생 진짜 많이 했다고 그래도 아주버님 덕분에 형님도 사모님 소리 들으시고 좋잖아요 나는 사모님 소리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듣는 주인님 소리가 더 좋아 그거보다 제가 형님 하는 게 더 좋으시고요? 으이구 그래 좋다 며칠 후 형님 어디세요? 나 아직 퇴근 전인데 왜 그러는데 동서? 아휴 이걸 어쩌지 형님 저 지금 형님 댁 앞인데 반찬 몇 가지랑 과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에휴 그냥 들고 갔다가 다시 올게요 형님 아니야 동서 힘들게 들고 왔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비밀번호 불러줄게 지금 아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비밀번호는 좀 그렇죠 동서가 안 외우면 되잖아 지금 얼른 불러줄 테니까 문 열고 들어가 놓고 가 아니 놓고 그냥 가지 말고 나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럼 정말요? 정말요? 알겠어요 형님 근데 저 때문에 굳이 일찍 오진 않으셔도 돼요 저 그냥 혼자 놀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몇 달 후 잘 찾아봐 없어? 역시 없네 승윤이한테 연락해볼까? 서방님한테 뭐라고 하게 글쎄 여보 여보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사실은 내가 시험삼아 거기에 둔 거였어 당신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제수씨 시험하려고?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동서가 올 때마다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했었지 가방도 없어지고 폐물도 몇 개 사라졌다고 동서를 의심하긴 싫은데 전에 비밀번호 알려주고 난 후로는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고 해서 실은 내가 이걸 몰래 설치해놨었어 일단 이거부터 우리 확인해보자 응? 이거 반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우리 이거 보지 말까 그냥?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우리가 괜한 오해하고 있는 거면 좋겠다 그치 뚜껑 까봐야 알지 자 틀어봐 어디 CCTV 녹화 영상 이게 진짜 그년 집이야? 완전 제대로네 이게 다 뭐야? 이거 진짜 비싼 가구인데? 2년 예전에는 지앱이 사업 망해가지고 그지그지 그런 상그지가 없었는데 성공했네 다시 현재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자식이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지? 이 화면 우리 집 맞지? 누군데 그래? 아는 사람이야? 왜? 나 전에 다니던 직장에 내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 갑질의 언어폭력에 인성이 쓰레기였던 부장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나도 모르지 여보 다시 돌려봐 나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다시 CCTV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전에 입고 시댁에 왔었는데 완전 안 어울리더라 이 여자는 지한테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 멍청해 센스 없어? 근데 넌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 집을 막 네 마음대로 들락거리냐? 말해 뭐해 진짜 이거저거 해다 바치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뻥을 뽑자 이리 와봐 아잉 왜 이랜 진짜 이러려고 같이 오자 그랬구나 옛 부하의 집에서 몰래 꼽히는 로맨스 어때? 짜릿하잖아 짜릿하지 아주 죽이지 그래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너 아주 죽여줄 테니까 아우 좀 씻고 일단 좀 씻자 지금 난 못 기다린다 딱 와서 안겨라 그럼 오늘 한번 격하게 뒹굴어볼까? 다시 현재 어떻게 이럴 수가 여보 일단 참을 좀 마셔 당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 진정하자고 진정이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무슨 상황이긴 우리가 본 그대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 시동 걸어둘 테니까 당신 얼른 내려와 어디 가게? 승윤이한테 당장 알려야지 잠시 후 시동생 집 이게 다 그래도 내가 요즘 내가 요즘 이 사람 의심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이걸로 다 확인이 됐네 저희는 어쩐지 서방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온 거긴 한데요 서방님 잘하셨어요 형이랑 형수가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나서서 했을 거예요 이 걸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안 그래 형? 아 정말 창피하다 형수 미안해요 내가 아니에요 서방님이 왜 그동안 없어진 물건들은 다 기억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됐어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을게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네 마음도 마음이 아닐 텐데 일단 너부터 진정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차근히 얘기를 해보자고 몇 시간 후 엄마 이게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형님 아주머님도 오셨네 지금 너 술 쳐 마셨냐? 누구랑 마셨냐? 어? 형님 이 남자 왜 이래요? 왜 저한테 막 소리 질러요? 형님 제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한잔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 누구? 어? 우리 형님은 또 왜 이렇게 날이 바짝 서 계실까? 어? 혹시 김치 떨어졌어요? 그거 안에다 줘서 우리 형님 삐졌구나 으이구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그 꼴이야 안 그래 아주머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동안 그게 다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이건 또 무슨 개소리? 여보 승윤씨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이밤에 왜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와서 왈왈 지저대는 거지? 지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온 게 무슨 잘못이라고 안 그래요 형님? 우리 형님 손치워 동서 지금 이럴 때 아냐 아유 진짜 왜 드리러신대? 자 우리 같이 한잔 더 할까요? 아 차가 이게 뭐야? 승윤씨 왜 이래? 냉수나 마시고 속 차려라 이 인간아 너 그동안 형이랑 형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뭐?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아 나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 좀 들어가서 잘게 안녕 형님 잘가요 아주머님 거기 그대로 있지 못해? 왔나보다 문 열어라 승윤아 뭐야? 또 누가 왔어? 어머 오늘 무슨 날 잡았나 봐요 어서 오세요 근데 누구세요? 지암서에서 나왔습니다 무단주거 침입 및 상습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어머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형님이랑 아주부님이고 저희 집에 무단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저 없는 사이에 문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야? 절도? 아니에요 그거 다 그동안 제가 해다드린 거지 절도라뇨 경찰 아저씨가 오해심이 아주 많으시네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가시죠 저희도 다 같이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증거도 다 제출할게요 어? 우리 다 같이 소품 가요? 어디로 가요? 경찰서? 오케이 고고 드레스 코드는 은팔찌? 아싸 너 은팔찌 하나 더 생겼다 오예 다음날 아침 경찰서 유치장 아저씨 저 좀 꺼내주세요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건지 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닥치고 있어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뭐래? 내가 뭘? 내가 왜? 네가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개망신 안 당했잖아 말이라고 해? 응? 이 새끼가 근데 네가 잘 사는 나 꼬셨지 전현 집 구경하자고 한 것도 너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어?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그 조용히들 좀 합시다 얼굴에 철판들을 깔았나 절도범에 불륜까지 저질렀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는 겁니까? 남의 일 끼어들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럽시다 그래요 자, 유이서씨 계속하시죠 동서가 아니 저 여자가 저희 집에 왔다 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기종품들이요? 이를테면 그렇죠 처음엔 제가 부주의에서 어디 딴 데 두고 못 찾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CCTV를 설치했던 거고요 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저게 어디서 사람이 잘해주면 보답할 줄을 모르고 누굴 도둑으로 몰아? 어? 증거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업무 방해죄까지 추가하기 전에 넌 저기 신경 쓰지 말고 내 문제나 해결해 너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나 회사로 경찰 찾아오고 온 집안 다 뒤집어진 거 개망신 당한 거는 뭘로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근데 이게 놔 안 놔 이게 누구 머리채를 잡고 지랄이야 아 용사님 얘가 막 때려요 뭐 얘? 너 말 다 했냐? 오냐오냐 해주니까 귀여울래? 경사님 저 꼭 여기서 조사 받아야 되나요? 딴 데 가서 받으면 안 돼요? 저 인간들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요 온 집안에서 지금도 저 인간들이 뒹구는 것 같아서 그러시죠 오늘은 그럼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조용한 데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야 아니 형님 어디 가세요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빼주셔야죠 이 인간이 다 시킨 짓이에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형님한테 잘했잖아요 형님 저 잘 아시잖아요 야 주기련 너 잘 들어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지 아니 잘하는 척 사탕발림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진짜 징그럽더라 무섭더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차라리 탐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달라 그러지 그랬어? 그랬으면 마음이라도 좋게 내줬지 형님 그거 내가 다 찾아줄게 뭐른 네가 그걸 무슨 수로 찾아 다 팔아먹었잖아 채소마켓에 전당포에 중고 명품샵에 죄다 팔아먹어서 호텔비로 써놓고는 너도 입 좀 닥치지 너도 입 좀 닥치지 뭐 너 너 말 다 했냐? 그래 너 너 이 새끼 내가 너 같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이직까지 했는데 넌 도대체 넌 도대체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니 어? 야 누가 들으면 뭐 내가 유 팀장 스토커인 줄 알겠어? 잠깐 이제 보니까 둘이 아는 사이였잖아 뭐야 신교피 너 혹시 이 여자 좋아해?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런 거지 이거 완전 또라이네 누가 누구더러 또라이래 내가 미쳤냐? 네가 저 여자랑 동서지간인 거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꼬리 쳐도 내가 쳐다도 안 봤을 거야 날 뭘로 보고 저 집에 먼저 가자고 한 건 너잖아 네가 영화처럼 스릴 있는 짓 좀 해보고 싶다며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내가 저 여자 반지 팔아서 사준 지갑 너 그거 보고 해볼래 했지? 너도 공범이야 그리고 너 보석 같아 바치면서 나 꼬신 건 너지 안 그래? 어? 그거?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어차피 내 와이프가 안 쓰는 거 그거 쓰레기통에 들어가느니 개나 주는 심정으로 너 준 거지 이 자식이 진짜 어? 경찰 놀이 이 여자가 폭력습니다 저 이 여자 고소할게요 아주 꼴값들을 해요 그 밥의 그나물인 것들끼리 아주 잘 어울린다 어? 니들끼리 치고받고 잘해봐라 범죄 자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네 계속 그렇기만 해? 우린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테니까 두 달 후 시동생 집 뭐하러 자꾸 와 나 진짜 괜찮아 형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형수님 서방님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 너 휴직은 언제까지야? 곧 다시 나가야죠 아직은 기운이 없기도 하지만 사람들 보기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서방님이 왜요? 서방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재판정에는 왜 안 나온 거야? 못 나온 거야 혹시? 그냥 이래저래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갔어 형사에선 검사가 징역 10년 구형했어요 계획적인 상습 절도에 둘 다 반성도 안 하고 있어서 최종 형량도 적어지진 않을 거래요 그래야죠 아예 매장을 시켜버리면 좋을 텐데 그럴 순 없겠죠 아직 민사도 남았어 불륜 소송이란 그것도 만만치 않다더라 증거 확실하니까 서방님이 100% 유리해요 그것도 걱정 마시고요 고마워요 형수 서방님 계속 이러시면 형이나 저도 서방님한테 너무 미안해져요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했어야 되나 싶고요 아니에요 형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두는 건 저 진짜로 형이랑 형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인마 저 서방님 제 후배 중에 신경정신과 상담하는 애가 있어요 서방님 괜찮으시면 제가 예약 좀 잡아볼게요 그럴까요 그럼 가면 좀 나아질까요 나아질까요 그래 이미 시작된 얘기고요 직장 내 갑질 문제까지 널리 알려져서 회사에서 짤렸대나 봐요 속이 후련합니다 무엇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건요 제 제안으로 시작했던 서방님의 정신과 상담이에요 거기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돼서요 제 후배와 요즘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부디 지난 더럽고 아픈 기억은 훌훌 털고 서방님 앞길엔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coming out 东西 몸통 더 가주anç donít